자, 첫 주자가 중요하죠 네, 가볍게 손 인사 우리 기자님들과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중앙도 보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어, 여기 이제 구역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있네요 정말 중앙, 왼쪽, 오른쪽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예, 깜찍한 손 아트도 예,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이제 단발 여신이 됐어요 예, 보음 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아주 잘 어울리네요 자, 혹시 혹시 이번 앨범에 뭐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또 한번 저 송동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양 어, 좋아요 예,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이에요 자, 혹시 왼쪽, 오른쪽 다 찍으셨습니까? 자, 오른쪽도 봐주셨으면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예 자, 멋진 스나이퍼 같은 연우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습니다 자, 두 말 할 것 없죠? 모모랜드의 흥! 에너자이저! 주의약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흥이 넘치는군요 예 아, 또 머리가 예 또 아주 예쁘게 변신을 했습니다 깜찍하게 자, 에너자이저 같게 흥주의답게 마음껏 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과 오랜만에 예 시선 교환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예 아저씨도 정말 항상 응원했습니다 예 좋아요 마음껏 깜찍함을 발산하고 있는 주의약입니다 예 아, 표정 변화 좋습니다 표정 변화 좋아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다시 중앙 연사하는 거예요 연사 자, 마지막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흥주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이어서 아까 본인도 소개했죠 이제 NN에서 언행됐다고 어른 낸시 극강의 미모를 자랑하는 낸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서오세요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중앙부터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제 쇼미 앨범의 타이틀곡 암소 핫과 관련된 시그니처 포즈도 선보여주고 있고요 예 손하트와 더불어서 자, 중앙 보시고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아, 왼쪽 그래요 예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예 자, 깜찍하게 인사도 해주시죠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아, 이제 어른 됐다 이거죠 어른이 됐다고 성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낸시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모랜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죠 걸크러쉬 우리 혜빈 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서오세요 자, 걸크러쉬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해빈 양 자, 중앙부터 손인사로 출발해서 네 오, 카리스마를 마음껏 뽐내고 있네요 해빈 양 예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오디오처럼 계속 시끄럽게 할 테니까 마음껏 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에게 자, 암수화 예, 과연 어떤 동작이 또 무대에서 선보이게 될지도 저 손동작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시선경 계속 하고 있죠? 예, 좋아요 손인사도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야, 오늘 의상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부터 역시 걸크러쉬다운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해빈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아인 양 어, 이제 다음 순서 또 우리 아인 양 깜찍한 모습 뒤에 가창력을 또 뽐내고 있는 아인 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예, 어른 아인 예 마음껏 또 예 좋아요 포즈 좋습니다 네 자, 중앙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 자, 인 양 아, 언제나 항상 정말 예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정말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인 양의 모습입니다 예 아, 유동국 후보의 왼쪽만 이렇게 좀 예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우, 절로 어깨춤을 예 자, 아인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모모랜드의 4차원 반전 매력 담당하고 있는 나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우, 깜찍하게 또 손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예 하트 좋습니다 예 저런 거 저장이죠 하트 손 모양 저장이에요 어, 처음 보는 포즈 예 나윤 양이 참 해맑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예 나윤 양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기자님들도 봐주시고요 예 자, 과연 저 본드걸 같은 저 손동작이 과연 잠시 후에 무대에 어떻게 또 보여지게 될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엉뚱발랄 4차원 반전 매력의 소유자 나윤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제인 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헤어스타일이 또 오늘 예 아주 멋지게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제인 양 아, 오늘 또 네일 하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야, 참, 참, 참 자, 기자님들에게 마음껏 음 발산해주시면 아, 그래요 예 네, 마음껏 뽐내주시고요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인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모랜드 멤버들 전부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모랜드 멤버들 전부 단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모랜드 멤버들 전부 단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